자 그럼 조미씨와 승중씨의 김밥 말기 대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형 좋은 재료가 되게 많으시네요 그럼 세상 제일 맛있는 김밥 만들어줄게 초코 덮구라서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와 진짜 눈앞이 깜깜하다 진짜 뭐 어떡해 형도 만만치 않나요? 나는 괜찮아 나도 마치게 만들 수 있어 형 어떻게 만들어야 돼? 나 김밥 옛날에 방송했을 때 한번 배웠는데 까먹었어 저도 형 와사비가 듬뿍 들어간 형 이름으로 드릴게요 야 와사비 비싸 그렇게 많이 바르지 마 와사비가 비싼 거야 형 비싸니까 많이 써야죠 진짜 아 세다 어 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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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쪼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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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야 너무 착한다 너 야 이거 찍어 먹으러 돼 너무 아파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이시나요? 하하하하 형 형 컨셉과 되게 잘 어울리네 이거 카라투하게 만들어줄게 컬러풀이야 하하하하 어떡해 이거 근데 한 명 죽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쭉 이렇게 봐도 정말 예쁘지 않나요? 젤리도 꼭 넣어야 돼요 하하하하 아기들 진짜 좋아하겠다 수준씨 나이도 어리고 아기잖아요 아기였으면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저도 만만치 않아요 초코가 하하하하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 제가 포기하고 이쁘게 하려고요 이쁘게 예쁜데요? 더 예쁘지 무슨 케이크 같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그냥 딱 봐도 먹었지 않아요? 하하하하 야 잠깐만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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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왜요 왜요 그거 네 네 그냥 이렇게 놓는 거 아니고요 찍어서 해야 돼 아 이거 찍어 먹는 걸로? 하지만 전 부먹을 선택해 야! 오우 이게 어 어 어 루텔라 꼭 하하하하 루텔라 꼭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이게 너무 맛있을 거 같아 이게 진짜요 형 하하하하 하하하하 루텔라 꼭 하하하하 너무 이쁘지 않아요 형 야 너 이거 좋아하지? 야채 같은 거 야채 좋아하지 하하 그만 넣어야지 황이 좋아하는 참치 많이 넣어주세요 아 참치 고맙다 참치는 그래도 오오오 냄새 오 냄새 오 냄새 하하하하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? 형 근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아낌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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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피자로 만들까? 형 햄 좀 만들게 해 하하하하 햄 넣었어 하나 넣었어 감사합니다 많이 넣을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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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승진 씨 우리 승진 씨 해가 어떻게 해? 하하하 하하하 나 어떻게 해?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요? 하하하 근데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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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너 자르지 않고 그냥 한 통으로 나한테 준 거 아니지? 하하하 하하하 잘 깼어 할게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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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정말 하나 먹으면 정신 식사 안내로 돼요 저 진짜 죄송해요 일단은 완성이 됐습니다 승훈이 다셨으니까 서로 하나씩 먼저 먹여주기 아아아아아아 이 순간 아아아아 아하하하 형 제가 와사비 좀 덜 들어갔는데 좀 드릴게요 제가 가운데 먹어서 정신이 혼미하네요 그럼 제가 또 드려야지 잠만 눈물이 어느 정도 매워? 형 매운 거 잘 드세요 마사비는 많이 못 먹어 아하하하 제가 거짓말을 못하겠는데 아 진짜 저 아직도 여기 있어요 못 시켰어서 어두워 잠깐만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냄새 정말 안 좋아 그냥 냄새 생각하면 안돼 그냥 그냥 이렇게 먹으면 뭐가 좀 단맛이 나는 김밥 같아요 그냥 이게 냄새 맡으면 처음에 제가 냄새 맞추면서 먹거든요 괜찮으세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도 한번 한입 주세요 제가 평소에 젤리를 좋아하긴 해요 아 이걸 예쁜 거 줄게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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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없지 않아 믿어 믿어 나만 믿지 않습니까? 믿습니다 뚜껑 호소세요 단콘소스 많이 들어가니까 진짜 아니잖아 흐헣 괜찮지? 오 AW 좋지? 아이 어린 시기 생각나면서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? 으 줘 가서 넣는데요 하고 으하 아윽 으헣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따로따로 먹어보면 안돼 части 젤리만 먹고 마 밥만 먹으면 이게 안돼. 같이 입에서 한꺼번에 먹어야 돼. 제가 이것 좀 먹을게요. 맛있는데? 맛있다고요 형? 네. 김밥 다 완성했네요. 다 먹어보고 이제 날씨도 좋고 정말 이거 땀 봐봐요. 다 젖었어요. 우리 좀 이렇게 한강하니까 표지 좀 타야 되지 않아? 해야죠. 우리 풍덩도 한 번 빠지고 시원하게. 완전 좋다. 자 그럼 타러 갑시다. 이거 빨리 간 건가? 물에 빠지고 싶다. 진짜 너무 더워서. 진짜로요. 우왕 우왕. who amigos 우왕. ę외우왕. doof 보실이